그동안 한국 정치의 망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 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랏돈을, 국민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영합 정치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목표, 상대는 이재명 후보라는 걸 안철수 후보가 여러 공약과의 대응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최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도 아마 본인을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권자 분석 이런 걸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그런데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누구와 많이 겹치느냐는 부분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도 최근 들어서 특히 지지율이 급상승했잖아요. 그 급상승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 아마 그런 분석은 거의 끝내놓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율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또 지금까지는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의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상당히 겹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를 확대하고 본인의 지지를 떨어뜨리지 않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안철수 후보의 기자협회 내용을 봤잖아요. 거기 보면 지지율이 낮아도 완주하겠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완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정권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것하고는 또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부분에 관해서 너무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말 자체가 약간 꼬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철수 후보의 흐름을 보면 정권교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 그거는 아주 희박한 것 아닌가. 저는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아주 희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자신감을 내비친 이준석 대표와 달리 원희룡 본부장도 최근 이런 말을 했었죠. 안철수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던 저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되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입니다. 때문에 단일화에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동정부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거강꾼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 것이 어떻게 저희가 공동정부를 구성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저는 그런 거야말로 선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니다.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원희룡적인 단일화 국민까지는 앞으로 한 달가량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이면 지구 몇 바퀴 돌지 모릅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단일화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자체 경쟁력 충분하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윤석열,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정권 교체에 적합하냐 했더니 노 코멘트했고. 홍준표 의원은 최근 줄곧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대략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약을 하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은 말끔하게 아예 없는 일이고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가장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본인 정치 인생에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 부분을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주장을 했었습니다. 꼭 문제의 정보뿐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지금 수싸움은 안철수 후보는 밑질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속이 타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15%가 맥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가장 불행인 줄 수 있는 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과는 별개로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솔직히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의 갈등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인물론 자체가 무너지면서 본인한테 왔거든요, 표가. 그런데 그 표를 잘 살려서 단일화 이슈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밴드 외관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먼저 입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자각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일화 논의는 물밑에서는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먼저 단일화를 꺼내는 쪽이 손해고 안철수 후보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단일화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받으면 본인은 본인대로 몸가 벌리고 본인의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는 별로 바쁠 게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새로운 기자회견 토론회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주제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